우리 전통가요 뽕짝 기본 주법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우리 민요장단의 주된 국들을 형성하고 있는 국거리장단 가장 대표적인 태평가 아주 기본적인 주법으로 또 간단한 체넘김으로 우리 엘투 반주거절에 맞춰서 태평가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주시고요 음악 주시고요 음악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가요 리듬의 셔플리듬과 맥을 같이하는 자진무리장단과의 혼합된 곡입니다 흘러간 노래 중에 동요같은 재미있는 노래 우리 만담같은 노래입니다 자 자래꾼 자래서에 맞춰서 기본 셔플 주법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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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 뛰어볼던 불안이 한강을 모아 요즘 잘 받지 어째소 이 몸이 밀어서 멀어진 하라고 너머지 자리였어 자리였어 자리였고 자리였고 자리였어 이런 생각이 안 나요 아가 아들밤 새끼고랑 어땠어 다이어트 아이야 아 아 으 6 어 아리 아리 시리시리 아래 아리오 아리 아리 홈게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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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 아리 시리시리 아래 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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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홈게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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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 막상은 모든 널 있는 것 다 나와 그 맘을 놀아서 후회를 할 거야 이래요 기억 속에 너의 이름 불러도 다시 모두 사랑, 사랑 사랑아, 나를 두고 떠나가지 마 너와 두고 가려거든 다시 나를 찾지 마 사랑아, 나를 두고 떠나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